네 cctv 관련 좀 보겠습니다 첫번째 종목은 포커스 hns 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우상향 추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우상향 박스권 추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241선을 장악하고 한차례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그 이후에 2481선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이 위에 완전히 안착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을 늘어볼 수 있겠으며 여기서 481선이랑 구름대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박스권 저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 두가지 타점 중에 보고 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맥스입니다 코맥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우상향 추세를 최근에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왔으며 아직 돌파에 완전히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241선을 위에서 안착해주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맥스입니다 코맥스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 추세를 최근에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왔으며 이 종목은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한 모습이네요 이 종목은 나중에 구름대랑 2평선까지 모두 돌파한 이후에 안착했을 때 타점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디스입니다 아이디스는 최근에 단기적인 V자 반등으로 구름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바로 위에 저항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2평선 저항선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행보가 나오면서 2평선까지 서서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타점을 잡고 들어가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으며 여기까지 지지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만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2평선까지 모두 돌파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구름대 밑으로 들어오게 됐네요 우상의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으며 여기서 생겼던 지지 저항 부근까지 현재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위쪽에서 고점 3개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지 저항선이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거래량까지 터졌죠 따라서 지금 당장 매매하는 것은 별로 좋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 종목은 나중에 여기에 다시 당악해 줄 때 그때 타점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TLS입니다 CTLS는 지속적인 우화형 추세이며 최근에 거래 정지까지 있었네요 이 종목은 최소한 매매를 하려면 요금 위에까지 올라와 주어야 됩니다 위에 올라온 이후에 안착을 해주어야 단기 상승이라도 먹을 수 있지 그때까지는 매매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비치로시스입니다 비치로시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우화형 추세 중이며 일정한 지지 저항선이 없으면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 많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최소한 돌파율 안착해 주어야 단기 상승이라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콘입니다 인콘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우화형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도 지지 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 거래량 실린 음봉 여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지지 돌파율 안착해 준다면 단기 상승 여우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네요 그 전까지는 특히 매매를 하고 싶지 않은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ncn 입니다 ncn 차트를 보시면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이전 저점까지 하락을 했으나 지지를 받고 반성을 시도하려는 모습이네요 그래도 지금 당장 완전히 지지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중에 여기까지 돌파를 해 주어야 단기 상승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돌파를 해 준다면 이비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돌파율 단기 상승 여부지를 찍고 있습니다 다음 주소에서의 범위가 자동차가 자동차가ExkExk을 선택합니다 저때는 이비에까지도 알려줍니다